아 소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근거중심의학에서 정밀의학으로 라는 주제로 강의를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사실 여기 지금 보시는 가상공간에 있는 의사 캐릭터 보이시죠 이게 접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 저는 제가 주로 활동하는 대원통증학회에서 지난 한 4년간 이러한 형태의 강의를 수행을 계속하면서 점점 발전시켜 왔습니다만은 사실 의학학술단체가요 좀 폐쇄적이거든요 그래서 의학학술단체의 특성상 의학 외에 다른 분야에 계신 분들께는 이걸 보여드릴 기회가 좀 많이 없었습니다 물론 키스트에서 강의하고 뭐 이런 것도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강의는 꼭 의학 분야에만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서 기회가 된다면은 여기 계신 다른 분야 의학 외에 다른 분야 분들에게도 좀 많이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외에서 이제는 세계 여러 곳에서도 지금 초빙 요청을 많이 받고 강의 일정이 많이 잡혀 있긴 합니다만 요청해 주시면은 우리나라 다름 어디든지 가능한 시간 내 가지고 제가 새로운 기술의 실제 적용과 앞으로의 전망 등에 관한 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기 위해서 증강현실 세계로 좀 이동해서 강의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가상과 실제 세계를 좀 연결해 줄 포탈을 좀 먼저 열고 포탈을 좀 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6에서 7년 동안은 가상현실이죠 Virtual Reality VR이죠 그리고 증강현실 그 AR이죠 그 다음에 인공지능 AI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그 이용을 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요 이거를 의료에 적용을 해서 의료 시스템을 바꾸는 연구를 계속 해 왔습니다 요즘 메타버스 열풍이 아직 뭐 때가 이르다 혹은 아직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지금 이러한 기술들을 진단부터 사전 시뮬레이션은 물론 실제 시술 중 가이드까지 현재 전 과정에 걸쳐서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이미 의사들의 교육에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사실 의사는 절대 첨단 기술 개발에 주체가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고정관념이 너무 강해가지고요 사실 사실 연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MDPHD라고 해도 환자를 직접 보면서 기술 개발하기보다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꼭 둘 중 하나만 택하도록 강요를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강의를 통해서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나라만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 이런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동안 6, 7년 동안 집중해서 연구한 분야는 필요한 의료 도구를 환자의 정확한 해부학적 구조를 파악시키고 그 해부학적 구조에 위치시키는 가상 증가현실 가이드를 제공하는 거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정확하게 해부학적 구조를 파악을 하고 이렇게 파악한 해부학적 구조와 이제 그 위치시키려는 의료 도구의 상대적인 공간 위치를 파악하고 가성비를 고려해서 정확한 위치로 이동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 이걸 위해서는 생각보다 다양한 기술이 필요한데요 가상현실 증가현실도 이렇게 구현해야 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 마커를 인식할 수 있는 기술과 그 다음에 의료 영상들은 전부 다이컴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이컴 형식 데이터를 추출하고 가공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3차원 표면 제조업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메시지도 처리해야 되고 데이터도 최적화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간 데이터를 또 응용하고 내비게이션 기술 그리고 사실 이것도 다 네트워크로 구축이 되어 있는데 네트워크 기술 등이 다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기술을 다 갖추더라도 이 기술들을 모두 응용해서 하나의 의료용으로 쓸만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만들어 보시지 않으면 그게 잘 모르시는데 진짜 만들어 보면 그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플랫폼을 가지고 데이터를 최적화 해갖고 성능을 극대화 하면서도 의료에 사용하기 적절한 편의성까지 구현을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모든 기술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의학 지식까지도 갖춘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강의만 해도요 제 앞에 있는 이 카메라가 앞에 있는 물체를 사실 이게 좀 밝아서 좀 안 보이는데 지금 입체 정보를 지닌 포인클라우드로 지금 데이터를 제공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착용한 이 장비도 공간을 인식하고 이 공간을 인식하고 제 동작 같은 걸 다 인식해서 데이터로 다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데이터만 있다고 지금 보시고 있는 강의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조합해서 이것들을 이용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의도 할 수 있고 좀 이따 보시겠지만 의료에 쓸만한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필수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지금 제가 보통 의학 학회에서 강의할 때는 저를 도와줄 분들을 좀 동원해 가지고 이 공간을 같이 공유하면서 가상 증강연실을 공유하면서도 이제 강의를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화면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 보다는 직접 이거 쓰고 체험하시는 게 훨씬 재밌거든요 근데 이제 몇 년만 있으시면 저는 이러한 장비는 앞으로 요만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강의가 요만해지면 조금만 가까이 오시죠 요만해지면 저는 그 앞으로 누구나 핸드폰 들고 다니시는 것처럼 누구나 그냥 이렇게 장비 그냥 안경 같은 걸 쓰고 착용하고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때가 되면 요 강의도 지금처럼 이렇게 화면을 보시는 형태가 아니라 다 이제 안경 쓰시고 그 다음에 같은 이 공간을 공유하고 체험하시는 형태로 이루어질 겁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좀 큰 강의실에서 강의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제가 평소 강의하는 강의실을 비슷하게 이렇게 좀 꾸며놓은 공간인데요 실제로 이 공간을 같이 공유하시면서 보시면 훨씬 재밌습니다 먼저 강의를 다시 또 시작을 하면요 그 지금 보시는 동영상은 제가 6년 전에 만들었던 증강현실 가이드 시술 보조 시스템에 대한 계획을 담은 동영상입니다 저는 요 6년 전에 증강현실을 통해서 환자를 그냥 이렇게 딱 보기만 해도 환자의 해부학적 구조가 딱 이게 투영이 돼가지고 시술하는 의사는 그냥 보이는 대로 찌르면 되게 도구를 삽입하면 되게 요런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결국 완성된 시스템은 좀 이따 잠깐 간략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요러한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오랫동안 한 6,7년 정도는 계속 집중을 해왔고요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는 하나씩 이 필요한 기술들을 스스로 다 익히게 됐는데요 요러한 기술들을 이용하면 의료의 진단부터 치료까지 전체 과정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혹시 병원에서 진료 보시면 의사들이 뭔가 이해하기 어려운 영상 이미지를 딱 보여주면서 막 이상한 의료 용어를 쓰면서 설명할 때 이해도 안되고 답답함 느끼신 적 없으시니까요 만약에 이런 기술들을 이용하면 막 허리가 아픈 환자가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러면 어떨까요 이렇게 환자분 환자분의 몸을 요렇게 띄워놓고요 증가현실에서 보여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몸을 이렇게 놓고 자 환자분한테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자 환자분 이게 환자분 허리인데요 뼈하고 피부를 좀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환자분은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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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추간판 요 추간판이 지금 요렇게 돌출돼 가지고 그 환자분의 다리를 아프게 하는 요 신정이 지금 자극 받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이 다리가 아프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바늘을 요런 식으로 좀 집어 넣어 가지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탁 약을 줘서 염증을 딱 치료를 하면 환자분은 좋아지실 겁니다 자 어떠세요? 이렇게 설명하면 제가 지금 설명할 때 여기, 이거, 저기 뭐 이렇게 설명하는데도 이해하기 쉽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설명하면 설명하는 의사도 듣는 환자분도 정말 쉬워질 겁니다 훨씬 쉬워 보이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지금 이 보시는 요러한 모형들 지금 이 모형은 전부 실제 환자분의 의료 표준 영상인 다이컴 데이터 기반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장비와 제 앞에 있는 이 컴퓨터 지금 이게 직접 연결된 것도 아니고 인터넷 기반으로 연결된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기술들을 이용하면 서로 멀리 떨어진 의사와 환자 간에 이거를 모두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환자가 아프리카에 있다고 해도요 얼마든지 제 앞에 환자가 있는 것처럼 환자가 이렇게 아바타로 나타날 수 있고 반대로 아프리카 환자한테는 제가 뭐 이렇게 가상현실 뿐만 아니라 증가현실 공간에서도 이렇게 아바타로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프리카 환자에게는 제가 있는 것처럼 저한테는 아프리카 환자가 있는 것처럼 해놓고 아까 이런 영상을 띄워놓고 설명도 가능한 거죠 의사들끼리도요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겁니다 환자를 치료하기 전에 어떻게 치료할지 이런 계획을 서로 상의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뇌에 동맥류가 이렇게 있다 이런 환자가 있다고 할 때 미리 가상현실이나 증가현실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시술을 어떻게 할지 가상이나 증강이나 다 일치시킬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그걸 없애버렸는데 여기 있네요 예 가상 증가현실 공간 어디서든지 의사들끼리 만나가지고요 이렇게 그 환자 영상 띄워놓고 아 우리 김선생 우리 저기 이 환자분 여기 에누리즘이 있으니까 여기 에누리즘이 뭐냐 여기 있으니까 이거 코일 할까 아니면 저기 클립 할까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의논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게 사실 3차원 구조가 잘 파악이 안 될 수 있거든요 이리저리 돌려보면서 아 이렇게 접근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의논도 하고 이제 진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주로 환자에게 중재적 시술을 하는 의사다 보니까 3차원 이미지인 엑스레이 C암 C자영 영상장비라고 있는데요 그거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그 유도하에 이제 시술을 해야 될 때가 많은데요 환자분의 해부학적 구조가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이 변형됐거나 아니면 질병 상태가 심각하게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이 시술을 하려고 하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자분 척추가 그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많이 좀 변형이 된 경우 사실 그러면 변형이 이런데 이런데다 시술을 하려고 하면요 사실은 이런데 시술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변형이 됐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신경이 자극이 돼가지고 아프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부분에 시술을 하려고 바늘을 이렇게 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3차원으로 구조 파악을 아무리 하고 간다고 해도요 2차원 영상을 그 보면은 이게 그 해부학적 구조 이 해부학적 구조랑 2차원 영상 그 가이드에서 바늘이 이게 공간적으로 어떻게 위치해 있는지 파악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야 뭐 경험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는 좀 파악을 잘 합니다만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은 정말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저도 아직까지 이렇게까지 변형이 심하면 어려울 때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몇 년 전 세계 최초로 시술을 하기 전에 사전에 시술을 해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는 사진 왼쪽과 오른쪽 사진이 구분 잘 되시나요 지금 요 사진을 보시면요 2차원 이미지에서 3차원적으로 척추랑 바늘이 어떻게 위치했는지 사실 경험이 많지 않으면 결국 경험이 많아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요 사진은 아까 그 보신 그 어려운 척추 있잖아요 그 제가 방금 보여드린 요 척추 요 척추 구조에 여기로 이렇게 바늘을 진입시킨 거를 엑스레이로 찍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는 그 아이고 사진 중에서 그 왼쪽은요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만든 가상 시뮬레이터에서 환자에게 시술하기 전에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서 가상으로 만든 이미지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실제로 시술 중에 찍은 사진입니다 어때요 좀 비슷하지 않나요 이렇게 시술 전에 엑스레이 가이드를 받으면서 이런 영상이 나오면 공간적으로는 요런 식으로 그 바늘이 위치했다 이거를 미리 알고 들어가면 뭐 식은 죽 먹기입니다 시술은 정말 이분 시술 쉽게 성공할 수 있었어요 이걸 보고 가니까 자 요 환자 같은 경우는 아까 요런 환자 그 사실 이게 이게 천추고 요게 이게 요추인데요 이 부분 요 부분에 암이 심하게 이제 전이가 돼가지고 어 정말 심하게 통증이 골반 쪽이 정말 심한 통증으로 고생 많이 하시던 분인데요 요런 분들은 요기를 지배하고 있는 감각신경제를 국소마취제 투여하고 괜찮은 것 같고 부작용없으면 이제 100% 알코올을 유추어가지고 요 부분에 감각신경만 파괴하면은 아주 통증을 크게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시술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다른 부분에 알코올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구조물을 피해가지고 요 시술을 하려면은 다 피해갖고 멀리서 아주 한 이 정도 되는 어 이 정도 좀 과장이고 요 정도 길이 되는 바늘을 거의 끝까지 넣어야 될 정도로 긴 경로를 통해서 정확하게 그 바늘을 진입시켜야 되는데요 이게 이걸 이제 상하복신경차단술이라고 합니다 어 더 많이 수행하는 이제 복강신경청차단술보다 여기 있는 이제 장골동맥하고 뭐 요부신경제를 다 피해야 되고 어 난이도가 꽤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이렇게 미리 이 환자분에게 가상으로 시술을 해보고 왼쪽은 가상시술하면서 찍은 거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실제로 시술한 건데 해봤던 거니까 정말 안전하고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알고 들어가니까요 여기 그 전이가 심했던 분이구요 자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그 한쪽 얼굴 한쪽 얼굴이 정말 심하게 3차신경통을 앓고 계셔서 정말 저한테 오시기 전에 수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사실 3차신경은요 요게 얼굴인데요 그 보시면 그 보시면 요 얼굴에 보시면 여기에는 뭐가 있겠어요 뇌가 있겠죠 예 요 뇌에서부터 뇌 바닥 뇌 바닥에 있는 요기 난원공이라고 있는데 요 난원공으로 요렇게 신경이 주행해서 요 앞쪽 얼굴을 지배하고 있는 신경 그 이 있거든요 요 부분 근데 특히 이 부분은 하필 요 난원공 부분에서 요 3차신경에 문제가 돼서 통증이 어 계속 되시는 걸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경우에는 요 뇌에서부터 요 앞면으로 나오는 신경에 그 신경이 요렇게 그 나오는 부분 요기에다가 주사치료를 하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사실 요 시술은요 경험이 많은 의사들한테도 사실 상당히 두렵습니다 왜냐면 이거 조금만 옆으로 가면 이게 저기 주사치료 하다가 요거 경동맥이 있구요 요기에 뭐 뇌동맥 이런거 찌르면은 다 그냥 바로 뇌출혈이고 여기 근처에 정맥이라도 조금이라도 약 들어가면 바로 의식 없어집니다 되게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해부학적 구조도 여기는 이렇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로 찍어도요 파악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거 같은 환자에게 미리 이 환자에게 그 이런 식으로 가상공간에서 먼저 시술 이거 왼쪽은 가상에서 시술해 본 거고 오른쪽은 실제로 시술한 겁니다 그래서 가상에서 먼저 이렇게 시술을 해서 아 요렇게 엑스레이가 나오면 요렇게 보이는구나 이거 다 알고 여러 번 돌려보고 하니까 정말 식은증 먹기로 쉽게 할 수가 있었죠 이 환자분 지금도 뭐 아직까지 추가적인 시술 없이 완전 저기 잘 지내고 계십니다 이렇게 세계 최초로 사전에 시술을 해보고 실제 시술을 할 수 있는 장비를 정말 제가 필요해 갖고 화가 나서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실제 환자에게 환자 진료에도 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고 사실 매우 유용하죠 정말 해외에서는 반응도 뜨겁습니다 근데 꼭 우리나라는 유독 반응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거 만들었다고 언론에도 알려보고 강의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강의하면 반응이 이거부터 나옵니다 이거 어느 공대나 어느 연구소랑 협업해서 만든 거냐 혹은 이거 임팩트 팩터 몇 점짜리 저널에 게재됐어 혹은 이거 얼마짜리 계약이야 뭐 이런 것만 밖에 관심이 없어요 반면 외국에서 발표하면 와우 이거 환자 진료에 진짜 도움 되겠는데 이거 엄청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쓸만한지 안 쓸만한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무슨 그런 것들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에서는 이제 공학자들이 제가 원하는 대로 필요한 대로 만들어주기가 좀 어려워서 직접 프로그램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어떤 반응이냐면 뭐 공학적으로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의사가 쓸데없이 그러고 했냐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외국에서는 공학자들도 뭐 공학적으로 만들 수 있겠지만 이게 의사가 필요해서 직접 본인이 필요한 대로 만들었다는 거는 이건 유용성이 바로 검증된 거니까 이거 완전 어나더 레벨이고 게임 체인징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사실 소프트웨어는 제가 소프트웨어 디벨로퍼니까 사용하는 사람이 계속 사용을 하면서 편리할 때까지 수백 수천번 고쳐 가면서 만들어야만 이게 쓸만한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만드냐면 제가 몇 년 전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제일 큰 편이 소프트웨어 회사가 의료용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거 프로젝트에 제가 위험 같은 거 해달라 그래갖고 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 지금처럼 바쁠 때가 아니어서 나름 뭔가 위험 같은 걸 막긴 했으니까 내가 사용자로서 사용자가 뭘 원하는지를 조사 진짜 했습니다 조사 의사들한테 다 조사하고요 그리고 내가 프로그래밍도 직접 할 수도 있으니까 처음 개발 단계부터 사용자 입장에서 사용자가 편리할 수 있게 사용자 입장에서 개발을 도와주겠다고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어차피 제가 쓸 거였으니까 정말 순수하게 막 무료로 도와주겠다고 했는데도 그냥 이러더라구요 그 회사에서는 저희는 절대 사용자를 개발에 참여시킨 적도 시킬 생각도 없습니다 저희는 완벽한 계획을 이미 수립을 해놨고 그 계획에 따라서만 개발할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위험 같은 걸 왜 시킨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그러면 사용할 사용법을 알기 어렵고 사용 불편해지게 만들 거다 뭐 이렇게 했더니 그 회사 사람은 그러더라구요 직관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울 것 같으면 사용자를 교육시키면 된대요 그러니까 뭐 사용자가 어려우면 사용자를 교육시키면 되지 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야 되냐 이러더라구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세계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소프트웨어 못 만드는 회사를 유명해지는 거죠 세계적으로 쓸만한 소프트웨어를 만든 적이 없어요 사실 하드웨어는 진짜 잘 만드는 회사인데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처럼 만들려고 하는 거죠 물론 그때 저랑 접촉한 분이 약간 좀 아래 직급이라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럼 책임제라는 얘기를 하려고 해도 우리나라는 무조건 포지션이에요 뭐 외국은 보통 사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너는 뭘 할 수 있니 어디까지 할 수 있니 이런 어빌리티를 좀 중요하게 물어보는데 우리나라는 너 무슨 장인이 뭐 과장 병원장 학회장이냐 뭐 연구소장이냐 이런 포지션만을 따지더라고요 한심하죠 어쨌든 그 사실은 그런 장들이 되면요 행정 업무가 엄청 많아져요 그래서 그 장들은 이제 직접 연구를 거의 안 하거든요 우리나라 여권에서는 정말 이제 무슨 장 같은 걸 하면 행정에 대한 부담이 엄청 커집니다 그래서 행정일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 뭐 연구 여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럼 컨소시엄 잘 구축해야 되고 뭐 저기 간접비 비중 높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조언해요 오늘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일선에서 직접 연구만 하는 사람들 얘기도 좀 들어주셔야 됩니다 휴 그만 분노해야 되겠네 근데 어쨌든 그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맨날 무슨 세 번째로 반도체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고 표준을 정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이렇게 북한식 연구체계를 추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북한식으로 해도 핵도 만들고 뭐 미사일도 쏘고 뭐 인공위성도 쏠 수 있는데 그것 빼고 다 망하는 거거든요 세계에서 최초로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들은 절대 북한식 연구체계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연구자들이 연구에 집중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게 하고 행정하는 사람들은 보조를 하고 그 기술 가진 사람 연구를 열심히 하면 연구자가 좀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은 뭐 국가 R&D 과학기술 R&D도 행정하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구조거든요 휴 그만 분노해야죠 어쨌든 말씀 정말 정말 반가운 얘기였는데 그래서 국가 과학기술 R&D에도 자유경쟁 그러니까 자본주의 자유경쟁 시장경제체제를 도입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저는 가상 증강현실에 인공지능 그리고 이 세 가지에 집중해서 의료를 전체 의료를 바꾸는 연구를 그동안 해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가상 증강현실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잠깐만 인공지능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모두 다 알파고라는 인공지능이 그 어렵다는 바둑에서 이세돌 구단을 이기는 모습을 모두 지켜보셨을 겁니다 이 사건은 정말 많은 분야에서 이제는 인공지능이 사람도 능가할 수 있다는 기대와 한편 우려를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그 이전부터 왓슨이라는 인공지능이 의학에 적용을 목표로 개발이 됐었고요 그 이후에도 여러 시도가 있었으나 아직 의료계에서는 뭐 인간을 능가하는 인공지능 개발됐다 이런 소식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언어의 차이나 인종 차이 사용 약재들이 왜곡하고 달라서 우리나라 저기 실정하고 안 맞아서 왓슨의 성적이 별로였다 이런 분도 있었는데요 뭔 소리에요 이게 왜냐면 미국에서도 쓸모없다고 다 퇴출됐는데 그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인공지능의 기본 원리를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인공지능 하면 기계학습이라는 용어를 뭐 다들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기계학습이라는 것은 지도학습 그러니까 Supervised Learning 아니면 강화학습 Reinforcement Learning Unsupervised Learning 비지도학습 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지도학습이라는 것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답은 이거다 이런걸 다 알려주는 방식으로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거고요 강화학습은 인공지능이 스스로 어떻게 할 때 답을 딱 찾아내면 아 옳아 아니면 틀렸어 이렇게 보상만 주면서 학습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지도학습은 방대한 데이터에서 스스로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내도록 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기본 원리를 짚고 넘어가면 과거에는 이런 것도 인공지능을 하긴 했어요 왼쪽에 있는 숫자로 문제를 주고 오른쪽에 있는 숫자에 답을 얻어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에게 일일이 이렇게 공식을 가르쳐 줘야 됐어요 근데 기계학습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 사이에 은닉층을 둬서 컴퓨터가 이리저리 공식을 만들어 보게 해갖고 답을 가장 잘 찾는 공식을 찾아내게 하는 방법을 씁니다 요렇게 그냥 프로그램을 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이 은닉층을 이 은닉층은 데이터를 이렇게 저렇게 확장시켰다가 다시 이렇게 가능성을 줄이는 방식을 많이 쓰는데요 이게 사실 우리 뇌의 추론 및 학습과정과 닮은 측면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요걸 뉴런 네트워크 그러니까 신경망이라고 하고요 이 신경망의 층이 되게 많아지면 이걸 딥러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실 심플하게 생각하면 결국은 이렇게 컴퓨터를 학습시키는 과정은 사람을 학습시키는 과정과 비슷한 측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즉 사람을 학습시킬 때도 아까 설명한 기계학습의 방법을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답은 이거다 이렇게 알려주거나 아니면 문제를 줘서 풀어 갖고 오면 채점해주거나 아니면 그냥 방대한 자료만 던져주고 스스로 학습을 하도록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방대한 잘못된 자료를 주고 학습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예를 들었던 알파고 체스나 바둑 게임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이 쉽게 인간을 능가했는데요 이런 분야는 학습시키는 게 상당히 쉽습니다 어떤 분야일까요 이기거나 지거나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바둑에서 이긴다 이렇게 하면 진다 이게 확실한 거죠 근데 반면에 의학 분야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어려운 이유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의학은 인류 역사와 함께 계속 발전해온 학문이다 보니 인류의 모든 학문의 총집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분량이 당대한데요 의대를 우리가 다닐 때 보면 정말 의대 6년 동안 정말 뼈 빠지게 열심히 공부만 해도 유급 안 하고 결국 졸업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졸업을 해도요 실제 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하려고 보면 수석으로 의대 졸업한 친구들하고 정말 아는 게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책에서 보는 지식과 실제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식이 완전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운전을 운전 혹은 이제 연애하는 것을 글로만 배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과연 책 보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운전을 단 한 번도 안 해본 사람과 연애를 단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바로 운전하고 연애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사실 여자를 모욕하고 눈알이 튀어나오고 이게 되겠어요 안 되죠 이론적으로 이렇게 학습을 하면 심지어 의학은 5년만 지나도 어마어마한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항상 후배 의사들 가르칠 때 5년 전 진료를 보던 방식과 지금 내가 진료 보는 방식이 똑같다면 이거 문제 많은 거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의학은 인터넷이나 여러 매체에서 무궁무진한 거짓 정보들이 돌아다닙니다 이런 거죠 이런 정보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이런 거짓 정보와 인공지능을 학습시킬 때도 거짓 정보와 진짜 정보를 구분하는 법을 계속 알려줘야 되고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따라서 그 의학 분야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서도요 컴퓨터를 가르치는 사람이 이 컴퓨터가 이 거짓 정보 학습하는 건 아닌지 그리고 얘가 이론적인데 실제랑은 좀 거리가 먼 추론하는 거 아닌지 이걸 컴퓨터가 계속 학습하는 동안 계속 봐주면서 얘가 잘 배우고 있는지 계속 제대로 학습하도록 유도해주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근데 요즘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과정을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자 누구 한가한테 수학을 가르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다음 주 1, 2, 3번 중에 어느 게 제일 효율적일까요 1번 수학 선생님이 학생한테 수학 가르치는 거 2번 잘 가르치는 법을 전공하신 교육학자가 학생한테 수학 가르치는 거 아니면 3번 수학 선생님하고 교육학자가 같이 한 학생을 가르치는 거 이게 어느 게 제일 효율적일까요 여기서 교육학자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전문가가 되겠고 수학 선생님은 의학자가 되겠죠 근데 사실 요즘 의학 분야 인공지능 개발하는 과정을 보면 대부분이 2번 혹은 3번을 택하고 있습니다 2번은 당연히 엉뚱한 게 개발되겠죠 근데 3번도 정말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를 생각해보세요 수학 선생님과 교육학자가 계속 붙어있으면서 한 학생만을 위해서 수학 선생님이 계속 가르치는 동안에 아 그렇게 가르치시면 효과가 떨어져 이러면서 교육학자가 지켜보면서 계속 태클 걸면서 뭐 어느 정도 효과는 볼 수 있죠 근데 실제로 하려고 보면 일단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비용이 많이 들 거고요 그 다음 싸움도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 각자 사정이 생기는 일도 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1번 수학 선생님이 학생한테 수학 가르치는 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그 의학 분야의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사실 저도 3번을 처음에는 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실제로 해보면 진짜 사람 가르칠 때랑 똑같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요즘은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하는 것도 많이 공개가 돼 있어서 잘 짜여진 성능 좋은 알고리즘도 매우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가르칠 때도 어떻게 가르치냐도 되게 중요합니다만 무엇을 가르치고 컴퓨터가 딱 가르쳤을 때 인공지능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질문했을 때 옳은 답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컴퓨터를 가르친 다음에 얘가 오를바른 대답을 하는지를 계속 확인을 해 보면서 아니면 뭐 이게 얘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다 그럼 가르치는 방법도 계속 바꿔가면서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인공지능 알고리즘 진도 익혀 갖고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됐죠 보시면 이거는 제가 혼자 학습시킨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늦골 골절을 찾아내는 프로그램 예시인데요 실제 환자를 보다 보면 늦골 골절 같은 게 의심될 때 바로 CT 같은 검사 하기보다는 그냥 엑스레이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골절이 있는지 여부를 이런 엑스레이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여기 골절 있는 거 어디 있는지 보이시나요 사실 경험이 많이 있어도요 이걸 늦골을 하나씩 이렇게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심장이나 이 견갑골 이런 것들이 이 딴 거에 대해서 구분이 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씩 살펴보려면 되게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골절 있는 부분을 이렇게 마킹 해가지고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니까 아직은 학습시킨 표본 수가 아주 엄청 많지는 않아서 못 찾는 것도 꽤 있긴 하지만 제법 진료 볼 때 이거 그냥 실행파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법 참고되게 쉽게 그냥 환자 보다가 엑스레이 이렇게 딱 입력하면 이런 식으로 찾아주는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못 찾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좀 찾아줍니다 근데 제가 개발했기 때문에 실제 진료에서 바로 바로 이제 쉽게 클릭 몇 번으로 결과 내고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되지 2번 3번으로 개발을 하면은 뭐 더 좋은 알고리즘을 쓸 수 있을지 몰라도 학술적으로 뭔가 논문 내는데 좋을 수 있어도 실제로 진료 보는데 바로 써먹을 만한 인공지능 개발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뭐 쓸만한 걸 만들 수 있더라도 최소 비용을 되게 많이 들여야 돼요 왜냐면 인공지능 보통 이제 파이썬 기반으로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그거를 이제 익스큐터블하게 실행파일로 만드는 것도 다른 문제거든요 요즘 그래서 의학 분야 인공지능 개발하는데 문제가 있는 점이 2번 3번 형태가 주로 이루어지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사실 의학 분야의 본질적인 문제도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의학의 발전 역사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증강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20세기 초반부터 이제 급격하게 발전하기 시작한 이제 근대 의학은요 다음과 같이 추론 방법이 발전하면서 발전할 수 있었어요 뭐냐 수많은 데이터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환자에게서 어떠한 검사 결과가 어떤 증상이 있다 이런 패턴을 모아가지고 이거를 데이터화 한 다음에요 이걸 정말 많이 모읍니다 빅데이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빅데이터를 통계적인 방법을 이용을 해서 요즘에는 뭐 인공지능 회기분성 알고리즘 같은 것도 많이 씁니다만 하여튼 이러한 데이터가 있을 때 이런 경우가 많다 어떠한 검사 결과가 있을 때 어떠한 진단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뭐 배가 아프면서 혈중 아밀라제 수치가 얼마 이상 올라갔다 이러면 최장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일반화 시키는 거죠 이러한 것을 이제 데이터 과학이죠 데이터 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추론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이용하지 않을 때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확률로 많은 답을 얻어낼 수 있었고요 이것을 우리는 근거중심의학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러한 근거중심의학에서 사용하는 추론 방식이 항상 옳은 결과를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매일같이 술을 한 병씩 마셔야 되는게 정말 많은 사람들 많은 분들한테는 여러 장기 손상이나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 맨날 술 먹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건강할 수도 있어요 즉 개개인의 차이를 반영하기 어려운 거죠 여기서 오늘 저의 강의 주요 주제인 디지털 추인의 개념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7, 8년 동안 추진해 온 것은 이러한 개개인의 정보를 가상세계에 그대로 복제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환자에게 어떤 증상이나 데이터가 얻어질 때 그게 수많은 다른 환자가 아닌 바로 이 환자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그 환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으로 얻어내는 것이 가능해질 겁니다 즉 Personalized Medicine 혹은 Precised Medicine 바로 정밀의학의 시대를 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만든 늦골골절 찾아내는 인공지능을 개발하려면 정말 많은 환자의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서 일일이 마킹해서 학습시켜서 그래야 유용한 쓸만한 인공지능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뭐 하면 되죠 근데 많은 시간과 노동력,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반면에 맞춤의학 시대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어려운 환자의 해부학축 구조가 있을 때 이 환자한테 어떤 시술을 어떤 경로로 하는 게 제일 최적일까 이걸 찾아내는 인공지능을 개발한다고 해 봅시다 기존의 방법으로는 정말 수많은 환자의 데이터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이런 환자일 때는 일반적으로 이 랜드마크 갖고 어떤 경로를 제시하는 게 적절한지를 학습시켜야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학습을 시키더라도요 정말 구조가 이렇게 특이한 환자에게는 그런 일반적인 방법이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려운 경우가 사실은 가이드가 필요한 건데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맞춤의학 시대에서는 환자의 해부학적 구조를 그대로 복제를 해 놓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시술 경로를 탐색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환자분의 척추 구조를 그대로 복제해 놓고요 피부에서 목표점으로 진입할 수 있는 경로를 탐색하는 인공지능을 만들어 본 건데요 인공지능이 지금 가상의 신경이나 뼈에 부딪히는 경로를 제시하면 빨간색으로 벌을 주고 있고 다 피하면 녹색으로 상주는 방식의 강화학습 방식의 알고리즘을 사용한 겁니다 한 2만 번만 학습을 시켜도요 처음에는 이렇게 빨간 걸로 뼈나 신경에 부딪히는 경로를 제시하다가 학습시간에 거의 초록색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금방 이렇게 학습을 시키면 일제 환자에게 적용할 만한 신경과 뼈를 피해서 어떤 경로로 시술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경로를 쉽게 찾아줄 수 있는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인공지능을 학습을 시키면 불특정 다수의 환자에게는 적절히 시술할 수 있는 경로를 제시 못할 겁니다 못해요 근데 바로 이 복제해 놓은 이 환자한테는 바로 이 환자, 이 척추 구조를 가진 이 환자한테는 가장 유용한 시술 경로를 제시할 수가 있죠 요즘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접근성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수많은 환자에게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도 물론 의미는 있습니다만 그건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고 각 환자에게 특화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그때 쓸 때마다 그때그때 바로바로 이거 금방 학습시키거든요 매우 빠르고 저렴하게 학습시켜서 이 환자에게 특화된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직접 환자에게 시술을 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특히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냐 만약 어떤 환자한테 어떤 특정 환자한테 열 번 정도 시술을 해 본 의사가 있고 정말 불특정 다수에게 한 만 번 정도 어떤 특정 시술을 해 본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열 번 정도 어떤 환자에게 특정 시술을 해 본 의사가 그 사람한테는 만 번 시술을 해 본 의사보다 시술 더 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했던 거 그냥 반복하는 거는 언제나 모든 걸 매우 쉽고 정확하게 해 주거든요 그래서 앞에 제가 보여드린 사전 시술 시스템으로 체험할 수 있었어요 뭐 전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환자한테 실제로 시술하기 전에 이 환자 데이터로 이 환자한테 시술을 해 보고 이리저리 궁리해 보고 실제 시술 해 보면 정말 두렵지 않고 아주 쉽게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앞으로는 이 그 가상세계에서 실제 의료 현장을 그대로 복제해서 이런 가상세계를 인공지능에게 그 하나의 커다란 교실로 사용을 하는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시스템을 그대로 이렇게 복제를 해 놓고 복제해 놓은 시스템에서 학습시킨 인공지능은 이런 인공지능이야말로 실제 의료 현장에서 유용되게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책으로만 학습시키면 안 됩니다 앞서 살짝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결국 저는 이런 식으로 이런 기술들을 조합을 해서 역시 이것도 세계 최초죠 깨어있는 환자에게 실제로 이렇게 딱 띄워 놓고요 시술할 수 있는 장비도 키스트하고 같이 개발을 했습니다 즉 기존에는 미국과 이스라엘 정도에서만 어떤 엄청 비싼 장비를 이용해 갖고 전신 맞추 해 놓고 환자 절대 못 움직이게 해 놓고 그래서 완전 고정하고 커다란 도구를 증강현실 가이드로 이렇게 해부학적 구조에 위치시키는 걸 성공한 사례 발표 같은 건 있었는데 저희 팀처럼 이렇게 간편하게 외래로 이렇게 그냥 걸어온 환자를 움직이는 상황에서 마취도 안 하고 그냥 딱 보면 보이게 이렇게 띄워 놓고 식약처 허가까지 받아서 임상 시험 허가까지 받아서 간편하게 시술 성공한 사례는 지금 세계 최초거든요 아직 정식 공개 전이라서 좀 자세하게 소개는 안 하겠습니다만 아직 불편한 점도 좀 있습니다만 사실 넘어서야 될 기술적 문제도 분명 있습니다 근데 해결방안도 이미 다 마련해 놨거든요 많이 마련해 놓은 상태인데 문제는 이슈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 세계적으로 앞선 기술과 임상 사례를 확보한 의의가 있거든요 세계 최초로 깨어있는 환자 움직이는 환자한테 그냥 빡 보고 그냥 간편하게 시술할 수 있게 이런 걸 만들었는데 사실은 인증 허가가 너무 힘듭니다 이거 그래서 일단은 좀 교육과 사전을 다시 사전 시술부터 좀 다시 좀 집중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 이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기술들을 이용해서 시술을 교육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도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 띄워놓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주변 환경도 다 인식하고 일치시켜 갖고 가상공간에서 서로 이렇게 네트워크로 만나거나 위치도 맞출 수 있고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미국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교육자와 학습자가 서로 만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실제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제가 스스로 만든 실제 시술을 할 수 있는 할 수 있도록 구현해 놓은 아까부터 계속 분위기만 잡았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시술실로 시술실을 좀 소개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보이시죠 조금만 이쪽으로 오세요 왼쪽으로 여기는 실제 세계에서 제가 보통 시술을 하는 시암과 이게 시자형 영상 장치에요 침대도 움직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엑스레이를 찍을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이거랑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실제 여기 시술 도구 여기 시술 도구입니다 요거는 요런 것들을 실제 시술실과 같이 비슷하게 구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실제 시술하는 것처럼 자 보죠 요거 이렇게 바늘도 집어가지고 여기 시린지도 이렇게 잡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두 손으로 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결합도 할 수 있게 해 놨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결합해 보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좀 이렇게 시술을 하러 가겠습니다 좀 좀만 가까이 오세요 좀 더 더 더 더 저기 조금 위로 보자 조금 옆에서 볼까요 보면은 이 바늘을 들고 이렇게 찍으면요 자 엑스레이 이렇게 딱 찍으면요 이게 근데 사실 지금 제가 구현을 해 놓은 건데 이게 실제 직접 이런 시술을 하는 의사가 안 만들고는 도저히 도저히 실제 시술하는 느낌을 어떻게 받는지를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야 됐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바늘을 환자한테 이렇게 딱 그 진입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제 왼쪽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딱 그 오른쪽 둘째로 누르면 지금 엑스레이가 이렇게 찍힙니다 찍히게 만들어 놨어요 뭐 사실 뭐 부스 같은 거나 이제 그 실제 워크샵 같은 것도 지금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기 나오는 엑스레이가요 실제 시술실처럼 나오는데 이게 저장된 이미지가 아닙니다 실제 이 환자가 여기 있고 환자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 도구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엑스레이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엑스레이도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엑스레이를 딱 찍으면 어떤 영상이 나올지를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미지 너무 작게 보이죠 가사현실 좋은 게 뭐예요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죠 뭐 아무데나 이렇게 놓을 수가 있죠 이쪽에서 보세요 저기서 보시는 게 나을 거예요 저쪽만 더 가까이 아래 이렇게 놓고 이제 잘 보이시죠 사실 이걸로 이제 논문도 써서 발표를 했었습니다만 이걸 인터넷으로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 갖고 지금 이 가상 공간을 공유해 갖고 같이 여러 사람이 이 공간에서 시술도 같이 해보고 교육도 하고 뭐 토론도 할 수 있습니다 뭐 같은 공간에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같은 공간에 있으면 이 위치를 이렇게 딱 맞춰 가지고 서로 이렇게 만나고 좀 위치도 맞출 수도 있어요 아니면 멀리 떨어진 공간에서도 서로 이게 공유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사실 지금 이 엑스레이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엑스레이가 사실은 지금은 실시간으로 거의 나오고 있죠 근데 이게 처음부터 이게 엄청 쉽지는 않았어요 왜 쉽지가 않았냐면은 이 계산에서 만드는 것 자체는 사실은 뭐 아주 어렵지는 않을 수 있는데 어떤 점이 있었냐면은 지금 이 데이터는 초당 60프레임으로 제 손가락이나 위치 이런 게 다 공유되고 있고요 인터넷 네트워크로 이것도 얘도 초당 60번 60번 정도로 계속 위치랑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전송되고 있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씨암도 그렇고요 그 가운데에서 모든 여기 접속한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이 이미지를 가지고 딜레이 없이 이 가상 엑스레이를 만들어내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 갖고 이거 하기 위해서는 병렬 연상까지 해가지고 완전 극대화해서 모든 기술을 가지고 조합해서 만들지 않고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술 자체도 이렇게 그 시술하는 그 느낌 그 느낌을 딱 살리기가 어렵고요 하여튼 시술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요 근데 이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까지 해서 제가 이 기술을 갖춘 이유는 이제 이런 기술이 있으면 세계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할 때도 쓸 수가 있고요 사실은 실시간으로 시술 중에도 통신망으로 접속해서 실제 같이 시술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다 공유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좀만 이제 그 고도화하고 뭐 여러 인증화 같은 거 하면 할 수가 있죠 자 지금 보시면 요게 제가 이렇게 시린지 뒤로 이렇게 누르면 다시 튀어나오죠 요거는 그 시린지가 그러면 이게 인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기 실제 시술하는 것처럼 이렇게 딱 그 진입을 시킬 수가 있죠 진입을 시키다가 보면은 저기 어 아직은 안 들어가요 지금 더 안 들어가 그럼 뭐야 뼈에 단 거예요 뼈에 닿았으니까 뼈에 닿으면은 실제처럼 살짝 이렇게 빼가지고 살짝 이렇게 각도 조절해서 더 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도 조절해서 보면 뼈에 닿으면 그 뼈 단 것도 이렇게 옆에서 볼 수도 있죠 아 그럼 뼈에 닿구나 그럼 보면서 이렇게 피해서 거의 다 왔네 근데 그러면서 쑥 아마 들어가면 이렇게 싹 저항이 소실되요 이러면 이게 경막의 공간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경막의 공간에 들어갔으면 뭐 이렇게 전극 같은 것도 넣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극 갖고 와서 실제 실제 시술하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느낌을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 시술할 때처럼 이렇게 전극을 집어 넣고요 그러면 이제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 볼까요 그러면 리드가 나오죠 사실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이거는 이제 척수 자극기인데 환자분이 이제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통증이 있을 때 그 환자분의 아픈 통증을 안 아픈 통증으로 바꿔서 보내기 위해서 척수에다가 이렇게 전극을 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많이 자주 하는 시술이 아니다 보니까 그 의사들을 교육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실제는 요기 요 끝을 제가 돌려가면서 아주 미세하게 조절하면서 요 전극 요 전극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요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걸 설명하기가 되게 어렵고요 실제로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느낌을 실제 이 시술을 하는 의사가 아니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이걸 돌리면 이 리드가 어떻게 움직이고 이 리드가 어떻게 주행하는지 이렇게 딱 그 지금 돌리면서 끝에 위치를 잡아가면서 살짝 이렇게 진입시키면 넣을 수가 있어요 그 전극 환자의 척수 안에 지금 이 전극을 넣는 거거든요 이거를 정말 직접 만들지 않고서는 의사가 직접 만들지 않고는 도저히 이걸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이 느낌 느낌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요런 걸 이용하면 정말 교육에 많은 도움이 되죠 근데 사실 실제 그 환자를 대상으로 만약에 이렇게 교육을 한다고 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엑스레이가 요렇게 나오면 요런 식으로 엑스레이가 나오면 잘 들어간 거다 아니다 요런 거 끝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가상현실 또 장점이 뭐냐면은 얼마든지 뼈하고 신경을 좀 투명하게 해 볼까요 이렇게 뼈하고 신경을 얼마든지 투명하게 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는 이게 안 되죠 그러나 여긴 가상이니까 아 이렇게 엑스레이가 보일 때는 실제 환자에게는 아 이 척수랑 좀 더 가까이 보시겠어요 좀 가까이 오세요 네 요런 식으로 신경하고 구조가 이렇게 된다 이거를 확인을 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 학습적으로 원래 불가능한 것까지 가능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직은 요거에 지금은 이제 그 환자 데이터 바로바로 적용해 갖고 이렇게 만드는데 조금 그 시간이 좀 걸려 걸려서 빠른 적용이 힘들다는 좀 한계가 아직은 있는데요 사실 이것도 해결할 방법 다 마련해 놨어요 그래서 이게 되면은 어 아주 유용하게 어 아마 한 두세 달 몇 달 아니면은 그냥 환자가 검사 받으면 바로 환자 데이터 이렇게 놓고 바로 시술해 보고 고민해 보고 실제 시술하는 요런 걸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그 제가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래도 어 제가 너무 옆으로 왔군요 네 그래서 저쪽으로 와주세요 자 자 오늘 제가 그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트윈이 바꾸게 될 그러니까 이제 맞춤형 의료 이것이 바꾸게 될 의료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좀 어떠셨나요 뭐 재미있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러한 기술들이 앞으로 더 발전하게 되면 어 이거 의사들이 할 일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심전도 심총음파 이런 거가 없었는데도 청진으로 다 하던 거를 이러한 그 검사 장비들이 다 대체를 한 다음에도 의사들이 절대 줄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는 앞으로 이런 새로운 기술의 개발은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술들이 발전하면 저는 의사들이 해야 될 일은 앞으로 더 늘어날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못하던 걸 할 수 있게 되는 방향이 되기 때문에 어떤 걸 적용할지 그런 걸 결정하는 의사들의 역할은 더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해서 더 많은 의사들 그리고 환자들에게 도움되는 변화를 기대하면서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